ㄱㅇ 아 줌바하고 테이프 듀오네데 아 빡센데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쪽 트레이서하고 자리아는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러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럴수밖에 없겠네요 그것뿐 그것 밖에 안하는 유저들이라서 90점 있어요? 90점 아니지 않나요? 그냥 80점 후반일텐데 업시담 줌바 말하는거 아닌가요? 90점 있네 90점 줌바가 90점이에요? 와 90점 찍었네 줌바 90점이네 죽음에는 구원이다 구원 영예는 구원이 따른다 아 들려요? 예 들려요 들려요 3탱? 아니면 딜할까요? 3탱을 할까요 딜을 할까 3탱 안돼요 3탱 안돼요 아 딜해야겠네요 1탱인데 이러면 2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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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있어요 자리아도 탱컵니다 자리아도 탱컵니다 왜그래요 오른쪽으로 빠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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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님 저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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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부트 역행 빠졌어요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몰라요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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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거점 자리아 대피 싹 다 대피 아 에임 너무 좋다 진짜 트레이서 피가 후쿵 빠지네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확인 왠지 반피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와 진짜 오진다 너무 잘한다 상대 트레이서 어렵다 트레이서 어렵다 트레이서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잡았네요 근데 트레이서 겐지공 겐지공 뭐야 버텨? 우리 팀 3명 있다 했는데 4명 5명 아 뭐 버티지 한 명 남았다 양쪽 굴라 겐지님 없어요 한 방먹이지 이제 빙색 한 번씩 해줘요 오른쪽 와 트레이서 에임 봤어? 내 피 까이는 거 봐 미쳤어 뭐였어요? 에임이 헤드에 박혀있는 거 같아 무슨 어 뭐야 뭐야 트레이서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서 다운 자리앞 자리앞 아 다 죽었다 아이고 공 많이 빠졌어요 아이고 뭐야 살아요 살아 나 저 테이프 저분 너무 잘해 저분 트레이서 진짜 너무 잘해요 안 걸릴 거 같아 저분 만나면 무슨 에임이 헤드에 계속 까있어 피 빠지는 거 보면 한탄창에 분명히 죽을 사거리가 아닌데 막 피가 거의 빈사상태까지 빠져 제니어타 있다 보통 트레이서에 맞으면 반피도 안 빠질 거린데 오른쪽에 제니어타 다운 제니어타 다운 제니어타 다운 제니어타 꺼 트레이서 드디어 트레이서 뒤 도전 Scripture 이후에 뒷츠레이서 우리 자디야랑 호응할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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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우리 리퍼 죽었다 이번엔 밀어야 돼요? 5대요? 이번엔 밀어야 돼요 이번엔 밀어야 돼요 이번엔 밀어야 돼요 아 트레이가 계속 아 먹은.. 아 안 먹었구나 일단 힐러드 공 다 빠졌어요 상대 힐러드 다 죽었어 힐러드 다 죽었어 내 피가 없어 근데 죽겠다 이거 아이고 디바 내렸어요 상대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찼어요 자리아 에너지 엄청 많이 찼 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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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겐트 아이고 까비 까비 아 트레이가 좀 극혐이긴 하네 진짜 윈스턴을 빼야되나? 저희 베이 빼야돼요 베이 겐지 있어가지고 윈스턴 빼기도 한 번만 들어가면 주든데 저희 메이 빼야돼요 메이 메이 빼고 딜 되는 음성 안 들어가 계시나? 안 들어가 계신 거 같은데? 네 음성 안 들어가셔요 아 안 들어가 계시구나 말을 무시하는데? 세팅으로 말해도 메일을 못 하지는 않으신데 이겐트 메일 19분 했어요 트롤인 거 같은데 에? 19분 했다고요? 네 고이 트롤인 거 같은데 아 짜증나네 일단 해보죠 어불증일 수도 있고요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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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와 버전 버전 ‑‑ 아 내가 못 먹었다 버렁 바렁 아 에임브 진짜 미쳤어 트레이서 트레이셈 circuit ign deceased 트레이셀 트레이셈 나 막 다 둬 베이 제 gracious 데리러 올라간다? 어불증일 수도 있고요 아 짜증나네 한 명 없이 어떻게 이기지? 자리야 자리야 갇혔어요 왼쪽에 자리야 아 죽었다 이거 아 개 짜증나네 유코드 만나서 발랐죠 맥 그냥 개꿀아 박네 맥 그냥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오비징이네 느낌이 오비징이나 트롤이나 거점을 점령하겠다 공도 아무리 해놨습니다 무수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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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눈짱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멸망전 안 나갑니다 저는 그 멸망전 멤버를 뽑을 시기에 점수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져요 그냥 빨리 빨리 져요 유지노 킹오클래 능트로 들어가시오 다가가가 4단계 1단계 소심 5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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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단계 아이고, 녹화 중인데. 이분이? 뭘 꿈을 드는 거냐? 시X 소금 떠다 죽어버리겠다. 아, 저 X나 짜증 난다. 이거 빨리 열어요. 박지 말고. 빨리 열죠, 그냥. 열고 게임 끝내죠. 아, 시메탈가 뺏겼어. 아! 아, 아! 아, 그냥! 하지마요! 들어가면 이긴다. 꽃놈이 이긴다. 꽃놈이 이긴다. 하하하하! 아하하하! 넣어보시지! 어, 진짜 죽인다. 어디 가서. 마지막.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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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봐. 안 되지! 안녕, 안녕. 아이씨, 뭐야, 뭐야. 근데, 근데 저희 이거 도전자였어요? 도전자였거든요. 당연히요. 상대방에 90점이 있는데. 90점하고 80. 뭐야, 부족이네. 그거 파티가 있는데 당연히. 저도 얼마 안 까이겠지? 아, 그렇겠죠, 뭐. 거미손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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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의 위치를 찾았어요. 하하하하! 놀러 오셨네. 뭐야? 왜 죽여요? 아니, 왜 죽이셔요. 시체 떨고, 시체 떨고. 시체 파크로, 땅으로 떨고. 시체 묻어! 아, 시체. 묻어야 되는데. 자, 빨리. 다음 시도 안 합니까? 레이한테 친추 걸어봐야지. 친추 받아주면. QS 게임. 인류의 친정한 척은 못했어요. 어디 있어? 공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어휴.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공을, 공 위치를 살짝 옮기고. 여긴 물 들어오네. 일단, 드립을 들어갑니다. 드립을 들어가요. 드립을, 드립을 들어갑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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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은 그냥 완전 완막이네. 안 들어간다. 절대 안 들어가네. 민선이 저거 자동 추적 해가지고 막아버림. 튕겨냄. 어, 뭐야. 아, 기지에 계속 있다가 튕겼어. 뭐야. 아, 다행히 1점까지. 아, 다행히 1점까지. 1점, 3점. 다시 1점까지. 빛이 2점. 아, 다행히 1점. 청소를 matches 국, 1점. 세면리 1점. 4점. 같이 만났는데 메이마나분 이거 블리자더에 보내면 돼가지고 녹화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블리자더 1대1 문지를 써봐야겠네 오케이 3위 증가 아이고 점수